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금 아까는 좀 잘 추웠는데 밤늦게도 추웠어요. 이제 마트를 털러 갑니다. 털어보겠습니다. 렛츠고! 참 있어요. 이거 허벅이에요? 아! 석류다! 허벅이 엄청 커요. 아 석류 넣고 싶다. 석류가 알죠? 먹기 좋으면 불편함. 민혁은 좋아. 민혁은 좋아. 민혁은 좋아. 석류! 석류 저렇게! 너무 하찮아. 석류 이렇게 빼주는 건 사랑 아니야? 여기 베리류가 진짜 짠데? 맛있겠다. 해볼까요? 민혁은 석류를 좋아. 나 요거트 요거트. 나도 요거트 먹고 싶어. 요거트. 여기와 여기. 이게 딸기 요거트? 구하바 요거트도 있다. 구하바? 애플 시나몬도 있어. 애플이나. 되게 신기한 맛의 요거트가 많아요. 구하바예요. 구하바 구하바 망고를 유복하네. 이거 너무 탐나는데? 이거 탐나는데? 귀여워. 이거 진짜 좋아보여. 월키스? 월키스? 약간 옷솔율 같은 느낌이. 찍고 있어? 비타민D. 나 비타민D 부족해. 이게 뭐야? 말린 과일? 말린 과일 좋아해. 나 좋아해. 오 멋있겠다. 오렌지? 저희 지금 너무 고민스가 되거든요. 뭐지? 이거는 많이 파니까 이거 두 개를 먹어볼까? 베리도 있어. 베리는 베리베리 맛있지. 베리 메들리.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게 많아서 살짝. 나는 팝콘을 너무 좋아해. 언니 그럼 영화관 가면 나초보다 팝콘. 근데 사실은 오징어. 가장 좋아하는 거 같아. 버터고잉 오징어. 근데 뭔가 이런 것도 맛있어 보여. 어 그치? 이게 많이 판매하는 거 같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인간사료 인 아메리카. 인간사료 인 아메리카. 과자가 준비가 많이 없거든. 과자 한번 찾으러 떠나볼래? 최혜니의 과자 찾아 3만리. 이거 하나 사볼까? 걸레? 글루텐 프릴 해. 밀가루가 없으니 한번 사볼게요. 좋아. 담비? 물론 있었어도 샀어요. 페르츠. 아 나 요거트 하나 살까 아무래도. 요거트 사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미국 요거트 정말 맛있다. 가는 걸 느꼈거든요. 유키야 여기 딸기 수환이. 저도 허니 맛 먹어봐. 들어줘요? 허니 하나만. 수환이가 담아줬어요. 예잉. 꽈도다. 저 뭐야? 징글색으로? 크리스마스에 먹어야 될 거 같아. 어? 코리안. 고추장 고스? 고추장 고스가 있어요. 정량 고추 바이. 이것도 여기서 나왔나 봐요. 예스. 우와. 펌킨 마들렌이에요. 귀여워라. 아 이거 진짜 달걀. 우와. 맛있겠는데? 저는 한 입 먹으면 못 먹을 거 같아. 언니가 한 입 먹으면 남은 거에 제가 먹는 거지. 그 한 입도 아메리카노랑 먹어야 돼. 하하하. 말고 진짜. 마들렌 먹고 싶으면 사. 마들렌 하나 살까? 먹고 싶으면. 어? 근데 이것도 맛있겠다. 브라우니 바이츠? 아 이것도 맛있겠다.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어. 맛있겠다. 이게 뭐야? 토마토가 이렇게 따가? 애기 토마토예요. 귀엽다. 한 입 버리잖아? 그렇죠? 양파다. 보라색도 있고요. 발색도 있네요. 언니 가지가 이렇게 커? 응. 가지가 언니. 가지가 이렇게 커요? 너무 커요. 나 가지 좋아하는데. 저도 가지 좋아하는데. 이 가지는 사면은. 이걸로 어향 가지가 돼. 오래 먹어야겠다. 원래 이런 데에서 더 담는 걸. 난 지금 여기가 다 끌리고 있어. 근데 여기 중간에 예쁘다. 다크 초콜릿 모아놓은 게 너무. 다크 초콜릿 하나 살까? 다크 초콜릿 맛있겠다. 다크 초콜릿 하나 살까? 한국의 토핑이라는 초콜릿 바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를 6끼를 사왔어요. 지금 4일 타거든요.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초코가 비슷하기 때문에 초콜릿을 보여주고. 끝. 난 여기서 끝 끝 끝. 이제 담벅으로 갈 거예요. 아닌가? 맞아요. 뭐 했냐? 이거 뭐 했어요? 맞아요. 이거 했어요? 제 동생을 소개합니다. 사실 몇 개월 차이 안 나요. 제 언니를 소개합니다. 제가 아까 산 크림 요거트 윗 허니입니다. 아니 숙소에 냉장고가 여긴 없는 호텔이어서. 지금 저녁 식사 시간에 한 번 맛보려고 갖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 이미 뜯어서 좀 먹어봤는데. 소개하는 걸 지금 생각나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엄청 꾸덕한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푸짓 같은 그런. 약간 질감의 그린 요거트입니다. 약간 그린 요거트의 특유의 그런 시큼함. 거기에 조금 달달한 꿀향이 들어가 있는 느낌. 그린 요거트 참 맛있군요. 이거 있잖아요. 숙제처럼. 하나는 맛을. 하나는 맛을. 짜잔. 짜잔. 네 저희는 내일 바로 또 워싱턴 공연이 있잖아요. 네. 당 떨어질 때마다 잘 챙겨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허설하고 공연하다가 중간에 약간 당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든 하나 잡아서 먹는 걸로. 그러면 먹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너무 달다. 달다. 치즈 단짠 단짠으로. 어머 너무 좋다. 괜찮죠? 됐습니다. 그리고 입이 심심하다. 그러면 감자칩을. 먹는 거야. 먹는 거야. 좋습니다. 조용한 거야. 야. 야. 그러면 열심히 마트도 털었으니까 다시 열심히 공연하러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끼도끼 쿵쿵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왜 켰냐면요. 바로바로. 오늘 마트 털기에서 사온 것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좋아요. 내일 키가 사온 것부터. 제가 사온 거는요. 네. 바나나집. 어딜 가도 맛있는 집이니까요. 오 맛있겠다.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어때? 역시 바나나집은. 대신 안 해요. 너무 맛있어요. 바디랭귀지로 해봐주세요. 무가 아프니까. 아. 화났다 화났다. 오. 쓰러졌다. 웨이브한다. 아. 만세.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나도 한입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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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맛있어. 인정해드립니다. 무. 영구. 응. 이 오렌지 주스인데. 응. 채영이가요. 네. 채영이가 추천하셔서 샀습니다. 아까. 사실 아까 마셨는데요. 네. 어때요? 진짜 맛있었어요. 아. 진짜요? 가즙이 너무 맛있어서. 오. 그럼 저도. 제가 산 주스를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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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딕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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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생강 맛이 많이 나요. 오. 생강이요? 좀 전에 제가. 이거 들어가 있는 걸 읽어드렸잖아요. 응. 그 맛이 다 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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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약간 이게 뭐지? 했는데 끝맛이 엄청 맛있는데요? 당이 13g 더 들어가 있네 어쩐지 칼슘이 2% 철분이 2% 좋네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어 맛있어 스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희가 성공하면 바로바로 짠 이게 뭐냐면요 일단 이거는 그 핫초코볼 알아요? 몰래 이거를 따뜻한 우유에 넣으면 핫초코볼 되는 어머 녹으면서 귀여워 너무 귀엽죠? 근데 좀 불쌍하다 조금 불을 수 있는데 저는 티라서 그냥 맛있어 보이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미국의 강냉이 같은 느낌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이만큼 먹는 거 알지 오 그런 맛이야 음 근데 이게 화이트 체다라고 돼 있잖아 네 그런 향이 나 진짜 진짜요? 치즈 향 응 얘랑 얘랑 완전히 응 영화 보면서 먹기 좋은 맛 어 인정 인정 저는 투어 다니면서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샀네 그리고 요거트는 제가 나중에 먹어보고 소개 알려줄게요 끝 끝 끝 안녕 제가 지금부터 어저께 사온 이 아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떫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잘은 모르겠지만 어? 근데 냄새는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거 먹을 건가? 맞아 응 먹어볼래? 응 먹어볼래? 귤 말린 거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응 귤 말린 거 먹어볼 사람 귤? 아 오렌지? 응 나 응 귤 말린 거 맛있어? 아 언니 너우라고 하는데 저는 껍질맛이 너무 많이 나서 저는 껍질맛이 너무 많이 나서 음 맛있는데 저 빼고 다 호인가봐요 저 빼고 다 호인가봐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 먹어봤는데 일단 감자 이 칩이 되게 두꺼워요 근데 소리도 뭔가 오도독 오도독 이렇게 맛은 사실 그냥 두꺼운 감자칩 맛이에요 근데 살짝 후추 맛이 나는 걸 좋아하니 응 후추가 뿌려져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원래 이렇게 후추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거 같아요 음 음 음 음 음 음